40분 찍으면 치킨 먹자 아 진짜로 치킨은 겨울 48인데도 아 근데 지금 또는 파세다 으 근데 백지사가 처음에 스타트 빠른데 지금 약간 척질된 거 같은데 다ี่ 어우 깜짝아 네 세븐탓이에요 형님 이 맵은 뭐 치킨 없어요? 이 맵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몇 초인데? 25초? 24초 형님 24초 없어요 한국에 이 맵은 내가 잘 모르니까 다른 맵 한 번 더 해준다고 아 이거 길을 몰라 왜 길을 모른다고? 아니 잘 몰라요 싫어요? 아 뒤에 따라가고 있어서 그래 모를 수 있지 안하네 안하니 먹어야 되는데 아 야 지금 24초 가능했겠는데? 아마 이거 24초가 1등이니까요 제가 파라곤 때 25초였으니까 제가 파라곤 때 25초였으니까 제가 파라곤 때 25초였으니까 아 아 안되겠다 느낌이 딱 오는데 아 너도 안되겠다 아 야 이거는 1등 잡으면 인정이에요? 에이 차단의 박주호가 인정은 해야지 그럼 형님 팔뚝 만들면요? 오케이 콜 진짜? 나 같애 나 같애 나 팔뚝 만들면 인정 대체는 무기스는 안돼 무기스는 1등 해야돼 나 팔뚝 못 만들걸 얘 튀었어 얘 튀었어 잠깐 저거지 나 한 놈이 그냥 당할 것 같애 잠깐 저거지 나 한 놈이 그냥 당할 것 같애 나 뒤에 막을게 뒤에 막으면 안되지 바보야 아니 니가 죽여야돼 따라와야지 야 쟤는 잘 가지는데 야 잠깐 게임 지게 생겼는데 야 게임 야 게임 내 기사 좀 생긴건 생긴거 인정 이거 1,2,3,4등 치킨 콜 아니 빡김한다 아니 왜 왜 이렇게 믿는거야 나도 주장 안한다 대신 나도 빡김한다 진짜 1,2,3,4등 치킨 콜 3,4,3,4 시작 바느리 때문에 못할 것 같애 단wor 바느리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바느리 때문에 못할거 같애 이번판이 아 바느리한테 말이 심하잖아요 아 이게 알킨 누룩이야 아니 니가 알킨 누루면 개꿀이지 나는 미션 실패야 그러면 아 아니 그럼 치킨을 못 먹잖아 왜그래 바느리야 바보야 어 바닥 니가 아이템 눌러주면 개꿀이야 형은 아 퍼펙트야 치킨 준다잖아 아 얘 달려봐 빨리 빨리 달려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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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다같아 와 얘 쳐 난 걔 빡김하고 있다 다같아 나 지금 몰라 나 치킨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나 1등 보정 아 나무라 좀 훔치잖아 이거는 아 무슨 상상 하시는거에요 와! 겁나 아프다 타카니 형 팔뚝 미션이죠? 콜 콜? 어 콜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건가? 맞지? 그 킥 타팀 타팀 어 맥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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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이들이 없냐? 아 일단 내가 잡아야겠다 할꺼 죽였는데? 아 라비야 아이씨 존나 떨리네 재밌다잉 빨리 빨리 멀어 빨리 죽인다 멀어 야 근데 상대 때문에 상대가 안보여 잠깐만 8등이 없는데? 8등이 없어 야 그냥 가자 이거 야 그럼 죽여봐 기다려봐 주하나가 죽였어 7,8이야 2등만 한데 2등만 한데 아 근데 골도 미쳤는데 되게 골이네 2등이요 야 막아 쟤 다행히 50등 안속아 지호야 끝까지 끝날게 끝난 것이 아니다 지호는 막일 줄 알았지 분명 이 장패에 있다 throws 안쎄 흠 바놀이 막 짜고 있겠지 분명 아 1등이네 네 오 바놀이 네 형님 이거 몇 초에요? 아아 잠깐만 판매시가 여기 빼게 형이 50초? 50초? 네 50초 쉬운데 쉬워앉아 50초! 50초 5! 50초 5이야 헐 오케이 50초 5 50초 5 오케이? 네 얘들아 팀들 걸리게 하자 자 시작 좀 하자 너 치킨 못 먹는다 그러다가 준호야 아 나 핑계 맞쩔어 아 안된다 이거 안돼 안돼 아 진짜 웃긴데 이럴 때 타 53초가 나와야 되는데 말이 안되지 잠깐만 내 탁 미쳤네 잠깐만 5-6-8-1이야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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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한테 왜 이끄지냐 어? 으악 야 잠깐만 쟤 갑자기 나 탈성할까 아 나 탈성할까 아 부서 아 어 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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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 진국이라 타팩매너를 모르네 아 진국이라 타팩매너를 모르네 아 진국이 진국이 매너 없네 아 진국이 타팩 타기 아니 형 1번 해야죠 오케이 아 아 죽였어요 역시 영왕 영왕 곁에 나타나면 그 누구든 살 수 없다 영왕이 원치 라임 뭐야 영왕 지켰어 아 지켰다 몸도 렛매 힐세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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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